대통령을 만난 지 이틀 만에 한동훈 대표가 특별감찰관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. 여권의 새로운 이슈로 부상하는 모습인데요. 한 대표가 원하는 대로 선제적인 추천이 가능한 상황인지, 그렇다면 김건희 여사 문제 돌파의 묘수가 될런지, 정치부 이채림 기자에게 자세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기자, 정치권에서는 제2부속실, 특검 도입 같은 김여사 문제 해법을 좀 내놨잖아요. 다양한 방안들이 거론됐는데, 한 대표는 특별감찰관을 제시했습니다. 왜 그런 겁니까? 네, 대통령실에서 이미 제2부속실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 사안인데다가, 김여사 관련 의혹 규명보다는 활동 제한에 초점이 맞춰진 방안입니다. 특검의 경우에는 야당이 주도하는 방안인데다, 한 대표 스스로도 위헌성을 언급한 만큼 꺼내기가 쉽지 않은 카드죠. 반면 이 특별감찰관의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제도고, 여야 모두 약속했으면서도 정권이 바뀌면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온 만큼 명분이 있다고 본 것 같습니다. 실제 의혹 해소에 어느 정도 현실적인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, 이게 원내대표 소관 아닙니까? 한 대표 의지대로 관찰할 수 있습니까? 네, 앞서 보신 대로 난관이 적지 않아 보입니다. 일단 보신 것처럼 원내 사령탑인 추경호 원내대표가 부정적입니다. 사전에 발표 내용을 듣지 못했던 추 원내대표, 공개 회의에서 한 대표 발언을 듣고 상당히 불쾌했다는 후문입니다. 기자들에게 특별감찰관 문제는 원내 소관이라고 작신 발언한 것, 또 회의가 끝나기 전에 먼저 자리를 뜬 건 역시 이 같은 불쾌감의 표현으로 봐야겠습니다. 이렇게 불쾌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. 그런데 대통령과 이견을 보이는 한 대표로서는 사실 원내 의원들의 의지, 지지 이런 게 절실한데, 좀 공유를 먼저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? 네, 한 대표 입장에서는 이 대통령과의 회동 직후에 만찬에 참석한 추 원내대표에 대한 감정 좋지 않았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하지만 원내 의원들을 먼저 설득하는 과정 없이 이벤트성으로 발표해버린 건 정치적 효과는 몰라도 실현 가능성은 실제로 낮추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 오늘 김태흠 충남지사가 한 대표를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가 한 대표로부터 직접 항의 전화를 받았다고 공개하기도 했는데요. 연일 민심을 강조하고 있는 한 대표가 김 여사 문제의 실질적 해결을 위해서라도 당내 설득 작업 역시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적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. 네, 그런데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아주 여야 대표 회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더라고요.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? 네, 민주당은 여당의 가장 약한 고리로 김건희 여사를 보면서 특검법 통과에 사활을 걸고 있는 모습입니다. 김 여사 문제 해결을 강조하는 한 대표와 그런 점에서는 접점이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. 다만 실무 조율 과정을 들여다보면 민주당보다는 한동훈 대표 쪽에서 회동에 좀 덜 적극적인 분위기도 감지가 되는데요. 한 대표가 민생의 이유로 즉각 화답하긴 했지만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상황에서 야당 대표와의 거리를 좁히는 모습이 부각이 되면 오히려 당내에서 운신의 폭이 좁아질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. 네, 여야 무도가 이재명 대표의 선고가 있는 11월 중순. 그걸 기점으로 해서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도 같은데 신경전은 계속 이어지겠군요.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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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